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정보정리 더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아블로2 레지렉션 2.4 업데이트의 용병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지난 1차 ptr 버전과 이번 2차 ptr 버전까지 변경된 모든 부분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세팅으로 실제 테스트도 진행해본 후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 다른건 몰라도 이번 2차 ptr에서 새롭게 추가된 제5막 야만용사 쌍수 용병의 성능만큼은 정말 엄청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체 용병 공통 변경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용병 고용시 용병의 레벨이 이제 일괄적으로 통일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용병의 레벨이 들쑥날쑥했었지만 이제 모든 레벨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병 고용시 스킬타임만 보고 간편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엔 낮은 난이도에서 고용한 용병이 높은 난이도의 용병보다 성능이 더 좋았었죠. 하지만 이젠 난이도별 용병의 능력치와 기술의 성능 차이도 없어져서 굳이 보통 난이도로 돌아가서 용병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제 용병의 레벨이 낮아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요아이에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이콘이 표시되기 때문에 맨땅 진행시 레벨에 딱 맞는 최적화된 용병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편의성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된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용병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1막의 자메단 궁수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이제 자메단 용병이 아마존 전용 활도 사용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아마존 기술 보너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간 보통은 용병 무기로 일반 활인 그레이트 보우나 쉐도우 보우의 룬어드 신념을 제작했었지만 이젠 3스킬이 붙은 아마존 활인 메이트리어컬 보우나 그랜드 메이트론 보우 역시 용병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된 룬어드인 안개를 활용하면 무려 용병에게도 6스킬을 땡겨줄 수 있게 되었네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자메단 궁수는 빙결 화살과 폭발 화살을 사용하여 광력 피해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3스킬 그랜드 메이트론에 안개를 제작해서 테스트를 해본 것인데 확실히 두 스킬 모두 원소 활 스킬들이라 스킬 레벨이 오르니 보조딜로서 성능은 제법 괜찮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1대1로 보스를 때려잡을 만큼 드라마틱한 성능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건 어디까지나 캐릭터가 처리하기 어려운 면역 몬스터를 처리할 수 있는 보조 딜러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제 룬어드 통찰이 활에도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초중반 시기엔 이 자메단 궁수의 활용도가 예전보다 훨씬 올라간 느낌인데요. 특히 자메단 궁수의 특성상 몹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전투를 하기 때문에 생존률 만큼은 오히려 2막의 사막 용병보다 더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통찰 셔틀로 이 자메단 궁수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끝으로 내면의 시야를 비롯한 이 용병이 사용하는 스킬들에도 이번 아마존의 스킬 개선사항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의 영원한 준영이 2막 사막 용병의 변경사항인데요. 사실 원래부터 독보적인 원탑 용병이었기에 이번 개편에서 막 대단한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편의성 부분은 좀 개선되었는데 과거엔 이렇게 난이도별로 고용할 수 있는 용병의 오라 타입이 달랐지만 이젠 이렇게 악몽 난이도부터 모든 타입의 오라를 전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다만 보통 난이도에서는 기존처럼 기도와 축복받은 조준 그리고 인내 오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시오라 용병의 경우 기술 레벨 제한이 풀렸다고 하는데 과거엔 15레벨 제한이 걸려있었지만 지금은 확인해보니 20레벨 이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에 성기사의 가시오라 개편사항도 적용되어 이제 피해비율 반사에 추가로 고정 피해까지 추가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성기사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주력으로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한다면 악몽 날이도 이전해서 조폭네크나 이번에 큰 버프를 받은 동물농장 드루가 사용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룬워드 무한과 순종 그리고 긍지가 창에도 제작이 가능해졌기에 그간 이 세가지 무기의 베이스로 많이 사용되던 자이언트 스레셔와 그보다 공속이 조금 더 빠른 맨캐처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비교는 동일하게 무한을 제작하여 총 5회에 걸쳐 순수 디아블로 킬타임 측정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는데 자이언트 스레셔의 경우 평균 35초 정도가 나왔지만 맨캐처의 경우 무려 평균 29초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절대적인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무한 아이템의 경우 공속이 빠를수록 강타가 더 많이 또 빠르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게다가 맨캐처가 착용 조건도 훨씬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준영이의 무기재료로 이 맨캐처도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3막의 강철 늑대단원 용병의 변화인데요. 한때는 얘들이 경비를 맡아서 디아3 때 칼데움이 망한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기존 디아2에선 최약체 무슬모 용병으로 불려서인지 이번 패치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도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능력치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생명력과 방어력이 크게 증가하여 이제 자메단 궁수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며 저항값도 크게 올라 이제 모든 용병 중 기본 저항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거의 최대 저항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속성별로 새로운 스킬도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냉기계열 용병의 경우 기존에 얼어붙은 갑옷 스킬이 냉기갑옷 스킬로 교체되고 레벨당 수치 증가량도 제법 증가했습니다. 또한 빙아가씨 스킬의 경우 시전 빈도가 올라가고 스킬 레벨도 올라갔다고 하며 실제로 확인해보니 제법 큰 폭으로 좋아지긴 했더라구요. 그래서 템까지 맞춰주니 스킬 레벨은 제법 높긴 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는 여전히 잠목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에 사실상 냉기 타입은 여전히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화염계열입니다. 먼저 기존에 지옥불 스킬이 제거되고 화염탄 스킬이 추가되었으며 화염구 스킬에 빈도가 늘어났는데요. 덕분에 이제 이전보다는 훨씬 전투력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세팅만 좀 해주면 스킬 레벨도 제법 괜찮구요. 하지만 역시나 여전히 딜러로 활용하기엔 안타까운 수준이며 그나마 이번에 마법 부여 스킬이 추가되면서 소환계열 클래스와 조합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안타깝게도 이 마법 부여 스킬은 비전투 시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중에만 공격시 랜덤하게 마법 부여를 시전해주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게 딱 원하는 개체에 시전해주지도 않아서 이미 걸린 녀석에게 몇번이나 걸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참 아쉬운 기능이었습니다. 뭐 혹시나 개선이 되어 인첸트가 걸리지 않는 개체만 딱 골라서 바로바로 걸어주면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만약 이대로 패치가 적용된다면 역시나 2막 용병의 위세오라보다는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번개 계열입니다. 만약 3막 용병을 사용한다면 가장 추천드리는게 바로 이 번개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전자기장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마법 부여 스킬과는 다르게 시전시 범위 전체의 스킬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법 유용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게다가 스킬 레벨도 제법 높아서 적용 범위도 상당했으며 빈도 역시 괜찮아서 이게 은근히 자주 터졌습니다. 덕분에 원서술사가 아닌 다른 클래스의 경우 맨땅 진행 특히 노멀 난이도에서 이 번개 계열 용병이 제법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번개 줄기 스킬의 레벨과 번개 스킬의 빈도도 올라가 기본적인 전투력 자체도 다른 속성의 용병보다는 훨씬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신규 룬워드 역병과도 조합을 해왔는데 역병의 저항감소 효과는 피격시 발동이라 이 용병에는 효율이 그다지 좋지 못했네요. 대신 검과 방패를 착용할 수 있기에 정의의 손길과 용갑옷 그리고 꿈투구와 꿈방패를 활용한 용드림 세팅을 해주면 그래도 나름 스태틱과 더불어 광력으로 양념을 잘 쳐줘서 높은 난이도에서도 제법 괜찮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다만 성기사와는 다르게 시너지를 챙길 수는 없기 때문에 성기사의 그 용드림 세팅의 효율까지는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용병 개편의 최대 수혜자인 야만용사 용병의 변화인데요. 먼저 생명력과 방어력이 증가하여 생존력이 크게 올랐으며 이제 장비로부터 야만용사 기술 보너스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아리앗의 얼굴, 슬레이어 가드와 같은 야만용사 아이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양손검 용병의 경우 기존의 간격 스킬과 기절 스킬의 레벨 제한이 풀려 기존 대비 성능이 제법 좋아졌습니다. 또한 보스에게도 적용이 되어 아주 유용한 전투의 함성 스킬이 추가되었는데 93레벨 기준 22레벨의 전투의 함성이 가능하여 전투시 제법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제 오막 용병에는 기존의 양손검 용병과 더불어 쌍수를 사용하는 용병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양손검 용병 역시 여전히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이제 양손검 용병은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로 쌍수 용병의 성능이 너무나도 강력했는데요. 일단 쌍수 용병의 경우 광분 스킬과 도발 그리고 철가 피부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가 피부의 효과로 쌍수 용병의 경우 93레벨 기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방어력이 5000에 육박하는데요. 여기에 광분 스킬의 딜량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템 좀 맞춰주니까 웹피스토는 물론 바알까지 혼자서 때려잡고 카오방에선 죽지도 않고 혼자 무쌍을 찍었는데요. 이게 광분 상태에선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AI가 적을 추적하는 속도도 엄청나고 진짜 단순 전투력만큼은 전체 용병 통틀어서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일반 야만 용사처럼 검 이외에 다른 무기나 양송검을 쌍수로 착용할 수는 없었기에 무기 베이스가 오직 페이즈 블레이드로 강제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조합의 세팅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초반에는 암우카레나 룬워드 강함을 쌍수로 만들어주면 프렌즈로 빠르게 강타를 땡겨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반 무기로는 집행자 세팅도 괜찮았으며 이번에 새로 추가된 룬워드 불굴의 의지에는 야만 용사 기술 보너스가 3이나 있어서 이건 역시 제법 괜찮은 느낌이 드러네요. 다만 역병 아이템의 경우 여기서도 다소 아쉬웠던게 야만 용사 용병의 경우 중간중간 함성을 내질러서 저항감소 저주를 바로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저주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역병 아이템은 계륵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쌍수 용병은 다른 용병들처럼 유틸 성능을 기대하기보단 깡디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최종 빌드에는 역시나 슬픔이나 마지막 소원같은 아이템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갑옷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용갑옷이 진짜 괜찮았던게 이걸로 프렌즈를 후려갈기니까 진짜 용병이 무슨 플레이어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게다가 철가피부 스킬이 있기 때문에 막 다른 좋은 갑옷이 아니더라도 생존률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급발진하기 시작하며 맵 하나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리는데 솔직히 이정도 성능이면 캐스터 계열의 경우 면역몹은 이 쌍수 바바의 딜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이번에 크게 버프를 받은 피스틴의 경우 이제 악마와 언데드는 피스트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쌍수 용병이 처리하는 식으로 빌드를 짜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으로 이번 용병 개편 사항을 정리해봤는데요. 물론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제법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직 최종 버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본섭에 적용될 내용은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쌍수 용병과 함께 성역을 초토화시켜버리세요. 뀨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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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또 다른